1933년부터 용도에 대하여 변종우는 오직 기도로서만 살다가 기도 속에 죽으려는 결심을 한 모습이라고 한다.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해인 1933년, 치옥의 해인 동시에 광영의 해인 이 해의 일거수와 일투족을 온전히 주님의 지시에만 절대 복종하는 생활을 산다기보다는 살림을 당했고 그의 조종을 받는 것이었다. 이 탈세상적 생활 방식을 세상은 잘못이라 하고 이단이라고 했다. 1932년 말부터 이용도는 원산에서 욕먹는 이들과 함께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 떠날 채비를 차리는 때가 왔으니 평양에 가라는 주님의 지시 때문이었다. 1월 말, 그는 원산을 떠나 서울을 거쳐 평양으로 갔다. 그리고는 신양리 교회에서 3일간, 회중교회에서 10일간 집회를 인도하였다. 3일간 했던 신양리 집회의 기록을 보면 이용도는 여전히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교회를 향한 개혁의 운동을 내던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집회 첫날 밤에는 요한복음 10장을 본문으로 왕과 목자에 대해 설교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요. 주의 사명을 저버리고 헛된 꿈을 꾸는 목사와 재직은 다 도적이요. 강도요. 강단에 올라 애꿎은 성도들을 도맞으라는 설교는 흔한 것이지만, 사명 잃고, 겸손 잃고, 사랑 잃고, 성결 잃고, 웃음 잃고, 눈물도 피도 다 잃고, 대신 헛된 꿈을 꾸는 목사와 재직을 내려 쪼개는 설교에 사람들의 가슴은 벙벙해졌다. 그러나 그곳 목사는 눈을 불아리며 이용도를 쏘아보았다. 뇌물만 탐내고 호랑이를 막지 않는 목자. 이용도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크게 울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무서운 시험과 환란이 올 것이나, 자기 안위와 얼굴을 챙기느라 성도들을 시험에 대비시키며 보살피지 않는 목자를 떠올릴 때, 이용도는 한국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를 생각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 어찌신 목자, 약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여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 위태한 곳,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어찌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용도는 슬피 울며 가사를 시적으로 설명하여 사람의 중심을 쪼개내고 다시 노래를 부른다. 다시 가사에 주예를 덧붙일 때 사람들의 가슴은 완전히 무너지는 듯 하였다. 마지막 절에 이르자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용도 목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감격의 예배가 끝난 뒤 이용도 목사에게 인사를 하고자 교인들이 모여드니 단임 목사는 전기불을 꺼버렸다. 집회가 끝났으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오. 해산하시오. 이번 집회에서 재확인되듯 이용도는 여전히 교회의 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여느 목회자도 외칠 수 없는 말씀을 외쳤다.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보다 저의 이름과 저의 몸집을 관심하고 애착하는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와 싸우기는커녕 손을 잡고 제 몫을 확보하려는 불이한 현실 앞에 가냘픈 이용도는 머뭇거림 없이 의의 창을 들고 맞섰던 것이다. 신양리 교회 후에는 회중교회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회중교회의 김건 목사가 일주일만 인도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고 3일을 연장 집회할 정도의 은혜가 있었다.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집회마다 2,000명 이상이 모였다. 그러나 이용도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말할 적마다 기침이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물 없이는 이 광경을 볼 수 없었다. 하루에 서너 번 설교를 했고 밤에는 안수기도로 성도들을 위하여 피 땀을 다 쏟아부었다. 어느 날에는 이용도가 탈진 상태에 이른 듯 했는데 안수받으려는 사람은 끝도 없이 몰려들었다. 차성심 성도는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용도 목사에게 오늘 밤은 안수기도는 그만두고 돌아가시지요. 그러자 이용도는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주님의 지시나 명력이 있는 한 내가 거꾸러져 숨이 지는 순간까지 하다가 죽어야지요. 이용도를 사무하는 무리들은 더욱더욱 회중교회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후에 교회에서 축출을 당하고 평양에다 새 교회를 설립하게 될 것이다. 평양의 회중교회는 이후 이용도 혹은 버림받은 무리들의 집회처가 되었다. 이용도가 3월 26일 북간도에서 이우원 씨에게 띄운 편지를 통해 상황을 들어보면 평양서는 아마 버림받은 무리들이 내 회중교회 집에 모여 예수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수백 명의 무리가 밤낮으로 새 은사에 목욕하고 있는 모양이오시다. 약 2주간 평양 집회를 마친 뒤 그는 안주로 향했다. 안주는 작년 10월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이틀이나 연장 집회했던 곳이기도 했다. 이 집회 후 안주에도 용도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고 용도가 평양 노예와 기독신보로부터 공격을 받던 작년 10월에서 12월 동안 이용도는 안주의 기도 동지들에게도 여러 차례 편지를 붙였었다. 안주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집회가 열렸다. 이번 평양과 안주 집회를 마치고 이용도가 쓴 한 편지는 당시의 상황을 전해준다. 진리의 기갈이 들린 무리의 소동은 미국 백악국 마당에 빈민의 기하행렬의 소동만 못하지 않음을 평양과 안주에서 보았나이다. 어서 진리의 셈이 터져야겠고 사랑의 만나는 하늘로부터 눈 내리듯 쏟아져야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영적 목마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은 빈민의 기하로 인한 소동만큼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 죽음이었다. 또한 한준명 사건 이후 그리고 새교회 사건 가운데서도 이용도를 기다리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2월 말 이용도는 불숙 황해도 해주로 가서 남본정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첫날과 둘째 날에 벌써 목사님은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는 듯이 결사적으로 최후적인 설교와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다. 셋째 날에 이르러서는 이상하고도 극히 중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자기의 죄와 부족을 통해하노라고 가슴치는 모습과 통곡하는 소리가 한편에서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구를 책망하는 소리와 교역자에게 충고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다른 한편에는 기뻐 춤추는 자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다가 그 십자가를 지어본다고 해서 두 팔을 십자로 벌리고 일어나 단벽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고 뻣뻣하여 지는 이 등이 생겨 예배는 심각한 긴장과 혼란에 빠지는 것이었다. 이 밤에도 목사님은 집회를 마치시고는 모여드는 자에게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한 밤을 꼬박 세우셨다. 이튿날 새벽에도 전날 밤과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 이날부터 해주 예배당 근처에는 별별 소문이 다 돌아가게 되어 거리가 떠들썩하였다.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왔다지 천사가 왔다지 하면서 수근거렸고 예수 구경 가자고 몰려오기도 했다. 바로 그날 밤에 예배당에는 진리와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여 구경하러 모인 무리와 신문기자, 판사, 검사, 돌입병원 원장 등까지 모여 해주 예배당은 정말로 꽉 차고 넘치고 넘쳤고 예배당 뜰도 꽉 차고 예배당 앞 큰 길도 사람 때문에 통행이 곤란한 형편이었다. 목사님이 단에 나섰다. 한마디, 두마디 말씀이 진행됨에 따라 흐르는 땀은 눈을 뜰 수 없이 이마와 눈 잔등에서 흘러내려 두 뺨이 번들거렸고 처음에는 조금씩 나던 기침이 약 반시간을 지난 후부터는 점점 심해지게 되어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는 땀을 씻고 또 몇 마디를 하시다가는 기침에 숨이 막혀 말까지 막히는 것이었다. 날마다 시간마다 산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하늘의 큰 벌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는 줄로 아느냐 이 자리, 이 시간에 죄를 내어놓고 주 앞으로 나오라 예수 앞으로 나오라 주여 주여 제 말들을 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열변, 땀, 기침, 그리고서 또 열변, 또 땀, 또 기침, 울며 찬송하시다가 주먹을 휘두르며 열변, 절규, 몸부림을 치시며 고성, 창백한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번뜩이고, 결사의 고함은 기침에 콱콱 사로잡히는 듯, 땀에 젖은 손수건을 높이들며 찬송, 또 찬송, 울음 섞인 음성으로 목을 아주 찢어버리시려는 듯, 설교, 또 설교. 회중 가운데서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그 소리보다 더 높은 음성의 말씀을 들려주시려는 애탐은 두 손을 다 들고 온몸을 다 바쳐 흔들며 떨며 몸부림으로 화하였다. 단상의 말하는 이와 단하의 말 듣는 수천명의 청중이 한 울음에 삼키어져 울음의 골짜기가 되었을 때 번쩍 뜨는 손수건에 따라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의 핏땀을 쏟는 기도가 있은 후 단에서 내리셨을 때 시간은 꼭 네 시간이 걸렸다. 땀과 눈물에 완전히 젖으신 그 몸의 기운을 철저히 뽑아내신 그 몸이 강단에서 내리시자 곧 땅에 엎드리셨다. 이날 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설교를 마친 뒤 엎드려 기도하던 이용도 목사를 어느 청년이 강단 뒷문으로 끌어갔다. 예배당 안은 여전히 열정적인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예배당 한켠에서는 웅성댐이 일었으니 이용도 목사가 청년들에게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도와 회개에 빠져 있는 이들은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었지만 분위기를 구경하던 이들은 얼른 이용도가 매를 맞는다는 곳으로 발을 옮겼다. 전도실로 끌려간 이용도는 교역자의 아들과 자매, 교회에서 유력하다는 청년들 일고여덟 명에게 둘러싸여 과연 욕설, 희롱과 함께 주먹질,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다. 보가지 알 팔러 다니는 자식, 미친놈, 벨 빠진 자식, 때려 죽일놈. 얘 이놈아 예수가 무어냐, 너 같은 자식이 하나님이 무어냐. 이용도 목사는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며 때리는 대로 맞고 욕주는 대로 먹었다. 이용도 목사가 얻어맞아 엉망이 되는 참혹한 모습을 접한 경건한 부인들이 치를 떨며 통곡을 하다가 더 참지 못하고 이용도 목사를 비호하여 일으켰다. 이에 청년들은 목사님의 성경책과 편지지, 펜과 노트 등이 속에 모여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던 가방을 바깥으로 휙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 자식아, 이 자리로 아주 해주해서 사라져버려라. 아니,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라. 부인들은 울며 목사님의 하얀 고무신을 찾았다. 두루두루 찾아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고무신은 청년들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 시커먼 땅 위에 사지가 찢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때는 차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2월의 밤. 이용도는 숙소인 이영은 성도의 집까지 약 500미터를 얼음 입은 길 위로 신발 없이 비틀비틀 걸어갔다. 어느 형제는 이 장면에서 간신히 한 걸음씩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이 연상되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였다. 울며 이용도 목사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등 뒤로는 저주의 외침들이 독화살처럼 날아들었다. 썩 꺼져라. 가지 않았다가는 죽여버린다. 다른 데로 가봐라. 따라가서 때려 죽인다. 이 때를 회고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현장의 증인이 남긴 회고다. 이렇게 죄송스럽게 이렇게 섭섭하게 목사님을 보낸 후 회주의 우리 동지 몇몇은 목사님의 천사 같은 음성을 또 한 번 들어볼 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르고 있었는데 목사님 소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몇 사람은 모여서 통곡하였다. 더욱이 그때 그날 저녁의 설교가 목사님으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설교가 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날 밤의 설교를 다 기억할 수 없음이 가슴 아픈 일이오. 또 우리 혜주가 목사님을 죽여버린 듯한 죄책감에 참으로 가슴이 찔리고 아픈 것이오시다. 기도로 결사적 부응회로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까지 달려왔건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께서 힘센 병사들로부터 구타와 욕설을 당한 뒤 쇄약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용도 목사도 청년들로부터 욕을 먹고 얻어맞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졌다. 그리하여 그는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서울 자택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용도는 아니었다. 약간의 기력이 남아 남아있다면 그것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드렸다. 이참에 이용도는 그동안 쓰지 못했던 일기를 썼고 동지들에게는 목회 서신을 띄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일기장에 써두었다. 이용도가 이때 쓴 편지 중에 유념하여 볼 것은 해주 이영은 성도에게 보낸 편지다. 그녀는 이용도 목사가 해주 집회 중 청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육체가 극심하게 쇄약해진 것으로 인하여 죽을 듯이 미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이용도가 보낸 편지는 다시 한 번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랑이었음을 의젓하게 끈질기게 가르쳐준다. 어머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나 사랑과 겸비와 인내를 잃지 마소서 오는 자마다 틈없이 사랑과 겸비로 영접하소서 시험하러 오는 자라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놓고 새벽마다 모이소서 초저녁 말 많은 때는 주무시고 고요한 새벽 3시로부터 혹 4시나 5시까지에는 일어나서 기도회를 보시옵소서 남의 기도 비평은 일절 말고 그 외에 다른 말이라도 남의 말은 일절하지 않을 일입니다. 모이면 은혜의 간증이나 찬송이나 기도나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곳에 모이는 모메님들에게 모두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주께서 결국 다 이기실 것이니 그저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늘 그곳에 같이하여 계속하여 늘 일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도는 주께서 결국 다 이기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계속 올릴 것을 권면한다. 그의 초점은 오직 예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 더욱 강력하고 아름답게 역사하는 동안 이용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는 서울에서, 하나는 평남 안주에서였다. 먼저 1933년 3월 15에서 20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감리교회 중부연회에서 이용도 목사에게 쉬라는 의미에서 강권적으로 휴직 처분이 떨어졌다. 3월 19일 이용도는 부친님께 편지로 연회에 문제가 많아 목사직을 내놓게 되었으며 월급은 벌써 양력 2월부터 끊어졌습니다. 마귀는 저를 크게 시험하나 주님은 늘 넉넉한 은혜로 더욱더 보호하십니다. 또 소자, 그니름 몸이 매우 피곤한 중에 있어 사람들은 걱정하오나 주 또한 지켜주시니 염려 말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썼다. 1주일 뒤에는 이오빈에게 병석에서 편지로 연회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아우에 대하여 시비가 많은 모양이더니 결국 휴직 처분을 내리셨구만요. 벌써 목사 땐지도 오래고 월급 잘린지도 어제가 아니니까 이미 각오했던 일이라 순서대로 되어가는 일만 감사할 뿐. 변종호는 연회의 결정에 대해 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감리사는 사람을 이용도에게 보내어 퇴회원을 내라고 했다. 감리교회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는 목사직을 이름해 다름 아니어서 용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얼마 뒤 다른 사람이 와서 심한 압박을 주며 퇴회원을 내라고 했다. 이용도는 기도한 뒤 다시 돌려보냈으니 목사직을 버리는 것이 혹 배교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단의 의지로 축출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퇴회원 제출을 거절하자 감리교회 중부연회는 강권을 발동하여 이용도를 휴직시켰다. 비록 퇴회는 아니지만 이는 강제 절연의 의미가 있었다. 피도수는 이번 3월 연회의 결정으로 이용도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됐고 이용도를 산지 사방에서 따르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모임을 조직으로 발전시켜갔다고 한다. 이용도가 세상을 떠나던 때 서울협성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호우는 1933년 3월 연회의 결정에 대해 이 목사님이 쉼없는 과로를 계속하시다가 몸에 병이 중화해지셔서 연회가 쉬라는 통고를 주어 휴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용도와 감리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감리교회는 일방적으로 이용도의 목사직을 중지시켰지만 그렇다고 이용도를 이세벨의 물이니 무교회주의자니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더더욱 이단 혹은 이단적 신비주의니 하지 않았다. 다만 강제절연적 의미가 있는 휴직처분이었고 이는 이용도의 건강이 몹시 좋지 않다는 것과 전국적인 이용도 비방 분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다음은 평남 안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안주는 이용도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았던 곳이다. 1933년 3월 안주노회는 이용도를 매장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자 오관백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두 손을 들고 강대상으로 뛰어올라가 외쳤다. 화가 있을 진저 안주 노회원들아 그 화를 어찌 받으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를 타살 매장하느냐 노회원들은 오 군에게 처벌의 선언을 내렸다. 노회의 주장은 이용도 목사의 말대로 하면 모든 가정이 결단나고 세간이 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 사람은 대표 목사에게 묻기를 목사님 성경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소. 그의 말을 들어서 당신이 세간 못하겠으면 그저 당신이나 믿지 말 것이지 믿어본다는 사람을 왜 책망하며 구워넣겠다고 믿으려는 남까지 왜 망하게 하는 겁니까? 대표 목사란 분은 슬쩍 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그는 남아있는 이들에게 계속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르면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지 왜 야단들을 치며 남의 신앙생활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어느 노회원이 겨우 한다는 소리는 이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말기로 가결이 되었으니 그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주에 기도하는 동지들은 한 집에 모여 매일 밤을 눈물로 밝혔다. 그러자 교회는 이런 모임을 불쾌하고 수상하고 의심스럽게 여기며 이들을 경계하는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들은 절대로 누구를 욕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저 기도와 찬송과 통곡과 때로는 춤을 추며 아픔을 달래였다. 이에 한 사람이 오관백을 지지하고 이용도 목사를 버릴 수 없으며 노회 결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명서를 썼다. 그는 무슨 불이익을 당하든지 이용도가 보여준 예수신앙이 참되다는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자 스무 명의 교인들도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 그들은 이것을 노회에다 제출했다. 안주노회는 이들에게 상회 불복, 작당 망동이라는 죄명을 씌웠고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임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명자들을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부터 하나씩 불러들였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서명을 취소하면 용서할 것이나 만일 그냥 고집하면 책벌을 그대로 가할 것이오. 성명서를 작성했던 이는 가장 마지막에 불려갔다. 신문장에는 십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앉아있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없이 불쑥 땅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제사장과 바리세 교인이 성경은 혼자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못 박았고 저 혼자 주를 잘 믿노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더니 오늘의 안주교회는 목사 장로가 둘러앉아 주의 종을 매장하고 그의 동지를 치고 멸시합니다. 오 주여 이 불쌍한 무리들을 주께서 극률이 보시고 그의 마음에 어서 속히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눈물이 나왔다. 이용도 목사의 잘못이 무엇인가? 또 지금 처벌받는 이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신문자들은 그가 가소롭다고 생각하나 보다. 기도가 끝나자 그에게 질문이 던져진다. 목사님도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고 해도 목사님이야 그래도 이러실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이때까지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우리와 보조를 같이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 옆에서 이용도파로 가장 친했던 장로가 합세하여 그를 책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예 입을 열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는지 입을 꾹 다물었다. 도당회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오니 동지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흐느끼는 자도 있고 머리털을 쥐어뜯는 자도 있으니 보고 있노라면 피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들은 절대로 헛된 이야기나 잡담을 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기도와 찬송만을 계속하였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어들이 이렇게 하여 안주교회의 20여 명은 상회 불복, 작당망동 등의 책벌로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들은 본 교회로부터 축추를 당하면서 늘 기도와 찬송을 하였고 훗날 이때를 회고하였을 때는 이상하게도 이때가 천당이라고 느껴진다고 했다. 주의 길을 위해 버림을 받는 세계와 재미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불행이오 불쌍한 신자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1933년 3월 안주노회는 이용도의 성경해석은 예수교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는 이단자이고 그의 설교를 들은 교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다수의 청년부인 교도가 이에 반발하여 이용도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안주의 장로교회는 주동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기로 했다. 평양노회만 아니라 안주노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용도를 파괴자나 예수교 근본정신을 부인하는 이단자로 결의하였을 때 이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 내면적 이유는 이용도의 부흥회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와 생활의 능력과 활력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한 교권자들이 회계와 변화의 길로 나아오기보다 제 밥통을 지켜야 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용도가 서울에 누워있는 동안 이렇듯 감리교는 그의 목사직을 정지시키고 안주노회는 이용도를 지지하는 무리들을 책벌 출교하면서 이용도를 이단자라고 결의하였다. 이용도를 버리지 않으므로 자기도 버림을 받은 안주의 무리들도 예배처를 찾아 나섰다. 이에 이용도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였으니 성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아픔과 예배처가 없는 그들을 위하자니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용도 목사는 4월 중순 서울을 떠나 원산으로 가서 몸을 조금 회복한 뒤 5월 중순 다시 원산에 떠나 평양으로 왔다. 그리고 6월부터는 지난 2월 집회하였던 회중교회에서 쫓겨난 무리들의 교회인 예수교회 창립준비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런데 집회 일주일째에 피를 토하고 쓰러지자 급히 간도에 있는 이호빈에게 전보를 쳤다. 형님 곧 나오시오. 만주에서 전두단 단장으로 일하던 이호빈 목사는 멀리서 이 전보를 받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하고 허둥지둥 떠날 채비를 차렸다. 이용도 목사가 죽는 것 같으니 빨리 가봐야겠소. 한마디를 남기고 차에 올랐다. 상관인 감리사에게 허락을 맞는 것이 순서였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감리사는 마침 출타 중이었고 시간을 더 끌다가 이용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일 테니 말이다. 평양에 도착한 이호빈은 마중 나온 두 사람과 함께 평양 시내 대찰리에 있는 어느 교인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 이용도가 곧 죽을 사람처럼 누워있었다. 이 목사님께서 두 주간 예정으로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한 주일 만에 피를 쏟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럼 시간은 아직 한 주가 남아있다. 전국에서 몰려든 이들 중 철야기도 하는 이들만 300명 가까이 되었다. 이호빈은 그날 저녁부터 바로 집회를 인도했다. 창립 준비 부흥회가 끝난 뒤 1933년 6월 6일 평양 신양리에 있는 십자상회 위층에서 116명이 모여 2박 3일간 예수교회 창립 모임을 열었다. 개회 시간 전까지 이호빈은 호빈 형님과 단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의 최후의 유언 같은 것이 주어졌는지도 모른다. 모임이 시작되려 하자 이호빈은 호빈에게 형님도 총회에 참석하시지요 부탁하였다. 그러고는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우고 사회를 맡았다. 그러나 기침이 심해지면서 다시 피를 토하게 되자 평양 기도단원 이중현과 안주에서 쫓겨난 김희학이 번갈아 사회를 보았다. 회의에는 전국에서 내몰린 사람, 파문당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세 교단의 창설을 역설하는 가운데 일정이 일사천리격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예수교회가 창립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이호빈을 초대 선도감으로 옹립했고 이호빈은 세 교단 예수교회를 창립한다고 선언했다. 발기인은 이호빈, 이종현, 백남주, 사민이었다. 그럼 창립선언문을 들어보자. 예수교회 창립선언 마녀가 혁신되리라는 것이 인생의 공통한 이상이다. 그래서 우주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개성이 새로워지기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간단없이 바라고 기다린다. 예수로서 마녀가 혁신되리라는 것은 예수인의 이상이다. 그래서 예수로서 하늘도, 예수로서 땅도, 예수로서 인간도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수로서 선차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지 않을 것. 그러나 이상하다. 교회는 그 내용이 새로워지지 않고 도리어 새롭기를 바라는 분자를 혐기하여 혹은 구박하며 혹은 파문하니 마침내 분리를 면치 못하야 결국은 면목 다른 신교회의 성립을 빚지 못하게 되었나니 예수교회 설립의 의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교회의 출현은 결국 새 종파, 새 제도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기성교회의 내용 혁신을 기도함이 종일관의 신념이다. 라마 구교라거나 갱정 신교라거나 가릴 것 없고 종문의 동서나 파별의 남북을 논할 것 없이 교회의 내용만 예수로서 정화되면 그만이다. 예수교회의 기원은 예수의 기원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새 일이면서도 가장 옛일이다. 결코 금일의 창시가 아님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런 관사도 부사도 첨부하지 않고 순수히 예수교회는 외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만큼 기 내용이 극히 단순하다. 예수교인의 생명이 예수요, 생활이 예수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예수다. 예수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가입하여 교회원이 되라는 데 있지 않고 예수를 얻어서 예수인이 되라는 데 있다. 예수교회의 단순한 신전이 이 차를 설명한다. 성의에 봉복하여 예수교회를 설립하노라. 창립을 선언한 뒤 이용도는 몸이 괴로워서 자리를 옮겨야 했다. 호비는 계속 남아 방청했다. 사회자들은 이호빈 목사를 규칙재정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타교단 소속이지만 규칙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싶어서였다. 그리하여 현장 및 세측위원으로 이용도, 이호빈, 백남주가 선출되었다. 이호빈은 손님으로 방문한 것임에도 사민의 세측위원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은 그가 그만한 신앙과 인격과 자질이 있다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호빈이 만주로 돌아오니 상관인 배 감리사는 벼르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호빈을 즉시로 호출한 그는 더 말하지 않겠으니 감리교 목사직을 사임하오. 감리사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용도와 관계를 끊으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끊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당장 사면서되오. 이호빈은 백지 두 장에 도장을 찍어서 주니 백지 사면서되었다. 감리사는 거기에 감리사의 파송명령 불복이라고 써서 연회에 보고하여 행정처리를 마쳤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호빈은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리교 목사직을 내놓은 뒤 7월에 어느 날 병이 중한 용도를 보러 다시 평양으로 갔다. 그러나 이용도 목사가 지금 송태에서 요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호빈은 평양 서쪽 대보산 아래 송태를 향해 갔다. 이용도는 호빈이 버스에 오르자마자 형님, 버려놓은 이 일을 형님이 맡으셔야지요. 이호빈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다. 둘은 함께 평양 시내로 와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용도는 다시 원산으로 가서 요양하기로 하니 평양 교회의 단임자가 공석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호빈에게 평양 교회를 맡겼다. 예수교회 창립과 관련하여 이호빈이 보여준 행동들은 생계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을 마다안고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친구와 손잡고 가고자 하는 신이었다. 그런데 이호빈이 지금껏 신앙의 터전이 되어주었고 떠날 생각이 없었던 감리교회를 나와 이용도의 예수교회로 옮겨갔을 때는 순전히 의리만이 작용했던 것일까? 그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자. 예수교, 실상 이름이 참 좋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도 다 좋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이름이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교로 온 것은 실상 이름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니고 이용도 목사를 따라 예수교회에 왔습니다. 이용도 목사와 가까워서 따라 왔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용도 목사에게 끌린 이유는 이용도 목사가 예수를 가장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가르치신 분도 많이 있었지만 이용도 목사가 가장 예수를 바로 따른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어지며 그러기에 예수를 믿되 이용도 목사처럼 믿어야 하겠다 생각하니까 자연히 이용도를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도가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았던 평양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1933년 7월 26일이었다. 평양을 떠나려는 기차 가운데 몸이 심히 쇄약 수척하고 호흡곤란에 괴로워하는 환자 하나가 올랐으니 그가 과거 3년 동안 삼천리 강산의 박수갈채를 혼자서 받고 지난 3년 동안에 이 평양성애를 여러 번 오락가락하며 평양성 사람의 눈물을 한없이 자아내며 그들에게 또 무상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던 주의 사자 이용도 목사이었다. 기운이 없고 숨이 끊어져 오는 이용도 목사는 겨우 몸을 기차에 끌어올렸다. 기차에 올라선 이용도 목사. 그는 힘드는 눈을 겨우 떠서 플랫폼에 나와 있는 동지들을 내려다보고 다시 평양성 안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본다. 그리고는 그저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은 세상에 흔히 있는 그런 눈물. 내가 오래 못 산다던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흘리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이 땅에 여러 번 보내시어 외치게 하신 감격의 눈물이오. 평양성이 아직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마음 아픈 눈물이오. 여기 나온 동지들이 그 남은 날을 잘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까지 무사히 이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었다. 기차 출발에 종이 울린다. 기차가 움직인다. 이용도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며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린다. 빨라지는 기차는 어느덧 휙 날아가며 이용도 목사를 빼앗아가 버렸다. 전송자들의 눈 속에 두 손 들고 기도드리는 모습만을 남겨놓고 이용도 목사는 마지막으로 평양성을 떠나버렸다. 전송자들이 허둥지둥 플랫폼을 나오니 기차는 어느덧 대동강을 건너서 남쪽을 향해 멀리 사라져가고 있다. 대동강은 문득 여러 사람의 머리에 요단강을 연상시킨다. 대동강을 건너서 가버리신 목사님을 언제 또 이 땅 위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인가. 이용도는 평양에서 서울로 가서 역전 여관에서 1박을 한 뒤 다음날 원산행 열차를 탔다. 그래서 이용도의 건강이 견뎌주지 못하여 부인과 함께 강원도 삼방협역에서 도중 한차하였다. 여기서 5일을 머무르는 동안 변종호가 이용도 목사를 찾아왔다. 이때 이용도의 얼굴빛은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몸은 극도로 쇄약했다. 기침은 쉬지 않고 가슴을 쿵쿵 울리듯이 쏟아져 나왔다. 간신히 원산으로 돌아가 누워있는 동안이 이용도에게 흉흉한 소식이 또 들려왔다. 1933년 9월 8일에서 15일까지 평북 선천에 있는 남예배당에서 제22회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다. 이곳은 지난 1931년 8월 이용도 목사님을 모시어 부흥회를 개최하였던 이용도의 땀과 피가 서린 장소였다. 이곳의 목사 73인, 장로 73인, 선교사 34인이 모여 장흥범을 총회장으로 하여 이용도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었다. 서름당한 민족을 위해 함께 울어준 자가 누구입니까? 한국의 양떼들이 어디에서 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용도 목사의 사랑과 실천에서만 얻어진 것입니다. 평양 장로교 여자신학원 최덕지 하구회장은 외쳤다. 한국교회가 이용도의 주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과 실천을 이해 못하고 시기하여 이단으로 몰았다며 그는 세력과 다수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믿는 사람을 끝까지 따랐던 것이다. 그래도 이상하기만 한 것은 1933년 장로교회의 이단 결의는 저주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훈장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부른바다 나선 이 몸의 작사가 모건 이호흠 목사의 말씀이다. 나는 그를 불러 성자라고 한다. 과연 그는 내가 본 성도 중에 첫 사람이다. 내가 말하고 또 믿는 성자에 대한 개념이나 표본은 고 이용도 목사님이다. 나는 모른다. 아직까지도 그에게 이단이라는 명패를 채워두기를 원하는 이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러나 나에게는 이단이라고 쓴 그 글자가 추하게 보이지 않고 성자의 명예를 더 빛나게 하는 훈장으로만 보여지는 바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곁으로. 9월 말에는 이용도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호빈에게 원산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원산에 와보니 이용도는 누워있지만 정신은 아주 말짱했다. 왜 벌써 좀 오시지 않고요? 할 말이 많은데 형님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이었다. 9월 30일에는 슬퍼하는 동지들을 곁에 두고 말했다. 내 눈을 보십시오. 죽는 눈이 이런 것을 보았습니까? 사람이 영생한다는데 모두들 죽는 이야기들만 하니 이 무슨 어리석은 생각들입니까? 영생을 믿으시고 죽는다는 말은 그만둡시다. 이날 몇 가지 유언을 남겼다. 친형님 채씨에게는 눈물로.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형님, 형님의 손발을 자르면서라도 생명을 구해주시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시니까요. 다음으로 감리교회에서 나온 호빈 형님에게는 형님, 처자를 없는 듯이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주십시오. 교단은 형님이 맡으시고 신학사는 송창근과 이완신에게 맡겨주세요. 함께 손을 마주잡고 조선의 기독교를 위해 죽도록 일하여 주세요.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공격을 가녀린 몸으로 받아내던 사랑의 초인 이용도는 10월 2일 원산에서 20여 명의 가족과 동지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평온히 누워있었다. 기도와 집회로 제대로 누워본 적 없던 그는 이때에서야 한없이 누울 수 있었다. 이 와중에도 그를 향한 험한 말들과 어리석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별 사람, 별 인물이 다 와서 별 소리를 다 해도 그는 잡은 바가 있는 듯이 엄연 자중하셨다. 그는 입을 다무셨다. 들어 유익 못될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 진리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으셨다.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경솔한 말이나 헛된 말이 나오면 목사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훈계하시었다. 지금은 명상할 때요, 목상할 때니 고요히 있어 주의 이마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피도수 선교사가 수집한 전승에 의하면 이용도는 말년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가 3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거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굶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웃고 그들과 같이 울겠습니다. 오 주님, 거지들을 위해 3년만 허락해 주십시오. 10월 2일 오후 4시가 지났을 때 이용도는 얼굴에 광채를 띄고 눈을 번쩍 뜨더니 찬송을 부르자고 했다. 박자를 맞추려고 손을 위로 올렸다. 천천히 먼저 하늘로 보내는 동지를 두고 모인 이들은 승정가를 불러주었다. 슬프게 그러나 기쁘게 아름다운 보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찬양의 마지막 줄에 이르자 이용도는 들었던 손을 맥없이 놓았다. 조금 뒤 다시 평화롭고 환한 얼굴로 동지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이 한 사람씩 수저로 물을 떠서 이용도의 입에 넣어주었다. 마지막 동지의 숟갈을 받으면서 숨을 거두시었으니 1933년 10월 2일 오후 5시였다. 변종호는 이용도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주의 사자 이용도 목사님은 33세의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었다.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여 일생 동안 눈물과 땀을 한없이 쏟으시고 주님과 죄인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빼앗기신 애국성도 이용도 목사께서 1933년 33세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은 가시면서도 민족대표 33인과 예수님의 33세를 연상시키며 그들의 생애를 길이길이 명상하고 본받으라는 그 어떤 교훈이 내포하여 있음을 알려주는 듯하여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게 하는 바가 있다. 이용도는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가난했다. 너를 옮길 상여가 없어 나무조각 몇 개로 상여를 대신했다. 남녀 동지들과 학생들이 산 언덕을 오르며 꽃을 들고 찬송을 불렀다. 이 초라한 행렬이 그동안 한국 교계를 흔들어놓고 사랑의 피를 다 뿌리고 간 성자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었다. 묘지에 도착하여 관을 내리려 할 때에는 어떤 험상궂은 사람이 나타나 이를 제지하였다. 여기는 개인 소유의 산이니 묻을 수 없다며 거친 말들을 뱉어냈다. 사정사정 애걸복걸 평토장을 하기로 해서 겨우 용도 목사님의 시신을 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며칠간은 무덤을 지켜야 했으니 누가 와서 묘를 파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용도는 일생동안 잘못한 것이 없이 몰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 했기 때문에 매장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구박을 받는 것이었다. 관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 울음소리 사이로 누군가가 말했다. 이용도 목사는 나에게 두 가지다. 첫째는 나의 신앙의 어머니이고 둘째는 나의 마음의 쾌락이었다.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찾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얻지 못할 신앙을 얻었으니 그는 나의 어머니요. 그 신앙으로 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에 접하여 말로 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었으니 그는 나의 쾌락이다. 이용도 목사님 그는 나의 어머니 나의 기쁨이었다. 이용도 목사의 몸이 땅속에 묻히는 동안 일동은 큰 찬송을 불렀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둔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나 권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에 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예수님 닮은 이용도 목사는 이렇게 이 땅을 떠나시었다. 이용도 목사가 떠난 뒤 1998년 감리교 제23회 총회에서는 이용도 목사를 명예복직시키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고 1999년 3월 감리교회의 서울연회에서는 이용도 목사는 복권되었다. 이용도 목사가 공부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입구를 지나면 님의 조각품이란 이름에 이용도 목사 시비가 서 있어 날마다 학생들에게 말 없는 설교를 외치고 있다. 나는 다시 나를 주께 드리나이다. 맡기나이다. 주께서 마음대로 주무르시옵소서 주무르시는 대로 주무림을 받을 점토와도 같습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성의대로 만드시옵소서 무엇이 되든지 내가 관계할 바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는 온전히 주의 피조물인 것뿐이로소이다. 주는 나의 창조주시며 나는 주의 작품이로소이다. 나의 존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능력을 또 그 사랑과 큰 뜻을 증거하고 있는 조각품이로소이다.